유럽의 한복판 폴란드 유럽의 한복판 폴란드 공업도시 지에르주오니오프에서는 LS전선의 미래가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유럽 5G 통신망을 이율 통신케이블과 전세계 도로를 달릴 전기자동차 부품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LS전선의 유럽 전초기지 폴란드 생산법인입니다 폴란드 생산법인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2019년 완공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부품과 광케이블을 생산하여 유럽 전역에 공급합니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유럽에서는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품은 2020년 10월 현재 수주 잔고가 5,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증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셀을 연결하는 버스와 보드 셀을 연결하는 솔더링 공정이 제일 핵심이고요 여기 있는 라인이 솔더링 공정입니다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인 만큼 내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제품 완료 후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인 광케이블도 5G 통신 기술의 등장과 함께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인터넷 통신망의 역사가 긴 만큼 교체해야 하는 낡은 통신 케이블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유럽 전체 수요의 7%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주요 통신사에 광케이블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품에서 광케이블까지 LS전선은 폴란드에서 유럽 전기 자동차와 5G 통신의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마출 수요의 5G 통신사에 광케이블을 기 veel 하다란 Hawai 한글자막 by 한효정